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새롭게 민경욱 전 의원의 원고인 측 변호인단에 합류한 현성삼 변호사가 당일 투표지의 투표관리관 이미지를 정격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무리를 빚고 있는 이른바 일장기 당일 투표지와 비교 대조하면 얼마나 일장기 당일 투표지가 엉망진창인지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당일 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은 화면에 푸른색으로 표시된 겁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푸른색 사진이고 그 안에는 투표관리관 상단에는 그리고 그 하단에는 송도일동 투표관리관인 제7투 아마 송도일동의 일곱 번째 투표소를 뜻하는 모양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살짝 절치선이 보입니다. 당일 투표장에서는 투표자들이 당일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용지에 붙어있던 절치선을 찢어서 함에 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당일 투표용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의 일장기 투표지로 통하는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장기 당일 투표지는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장기 모양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당일 투표장 현장에서 교부되어서 유권자들에 의해서 기표될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외부에 있는 다른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해서 도장을 심차게 눌러서 그냥 짓이긴 형태로 그렇게 일장기 모양으로 기표해서 투표함에 집어넣었다 그런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은 총선이 끝난 4월 15일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확산되면서 법원이 정거보전 신청을 계속 기각하다가 결국은 법원이 일정 부분에 대한 정거보전이 행해지는 정거보전일까지의 아마 어느 시점에서 행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내다봅니다. 당일 표 표 맞춤이 무척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현성삼 변호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투표지 이미지 파일까지 완전하게 준비하려면 투표함의 전체 표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연수국을 작년 4월 27일 9일에 보존처분이 완료됐기 때문에 2주간인 14일간 관계자들이 무척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바로 현성삼 변호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IT 전문가들에게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들어서 재단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물어보니까 1천장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됐을 때 1천장에 1시간가량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인천연수국을 같은 경우는 12만장이 필요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인 거죠. 1천장에 1시간 그러면 만장에 10시간 그러면 10만장에 100시간입니다. 꽤 긴 시간이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새로 인쇄기에서 돌려서 만든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에 통과시켜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원본을 만드는데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일반적인 속도로 따지면 한 분당 400장 정도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 참관 현장에 가서 보니까 분당 100매 정도고 특히 사전투표용지 같은 경우는 분당 처리 속도가 절반 이하까지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런 일장기 투표지를 만든 그런 관계자들은 발바닥에 땀이 흔뻑 날 정도로 저절 정도로 바빴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126개 지역구 현재 대부분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126개 지역구에서 또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모두 다 이렇게 다 완벽하게 맞춰 넣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춘잎 투표지와 일장기 투표지처럼 너무나 맹백한 불법선거의 정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될 정치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제대로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손에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이미 정계에서 은퇴한 이인재 의원이나 유튜브 활동을 맹렬하게 펼치고 있는 김문수 의원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뿐입니다. 현직에 있는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다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선출직 공직자들이 되길 기대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고합니다. 부정선거가 남의 일 같습니까? 지금 내 밑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곧 골방에서 혼자 눈물 흘리며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늦습니다. 부정선거는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의 운명을 좌우하는 일입니다. 힘을 보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욱 전 의원의 이 같은 호소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경남도당 수석 부위원장을 지내고 있는 최동원 씨는 아주 이례적으로 정치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소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결국 원치 않은 사람들이 선출되어서 선거가 왜곡되고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어 혹독한 대가를 치른 다음에서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봅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결국은 먹어봐야 안아 봅니다. 이 같은 그런 반응에 대해서 시민 김해 D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5 불법선거의 인천연수월 재건표 과정에서 여실히 부정표와 개표기 조작이 드러났음을 참관한 대법관들도 눈으로 확인했으니 그들의 양심에 따른 선거에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로 남느냐 아니면 또 다른 체제로 가느냐가 결정될 만큼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3석에 제1야당이 저렇게 두 손을 놓고 있으니 현 정권의 신여들인 대법관들도 얕보고 제대로 되어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그러니 선거에 이기고 개표에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대로 가면 코로나 전국을 빌미로 분명히 비대면 전자투표로 밀어붙일 것이고 그전에 최초로 코로나 4단계로 객상시켜 국민들과 야당의 반응을 보기 위해 간복이 정치 방역을 실행했다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 문재인 180석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미를 봤기 때문에 이번엔 시행착오를 겪을 만큼 더욱 정교하게 작업을 하여서 대선에 임할 것으로 봅니다. 국민의힘 사람들께서는 제발 정신을 차리고 알고도 못 막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불법이 이루어져서 정권교체에 실패하게 된다면 상대편뿐만 아니라 당신들도 이런 것을 방치한 역사적 죄인으로 남는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떻든 모든 지금 기초는 선거의 청렴성 문제를 우리가 제자리로 되돌리지 못하면 그 다음 결과라는 것은 거의 정해진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고 또 행동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